혹시 모르니까 고음을 빵빵하게 넣고 그 다음에 갈아가고 그래가지고 그거 오늘 작업하고 다음주에 갈아가고 그게 좀 애피소드 저 사람 많아 저 사람 많아 아주 좋아 너 동영상이냐? 말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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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제보프 나라에 빨리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형 대장 몇 번 해봤어요? 대장 몇 번 해봤지? 대장 몇 번 해봤지? 난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괜찮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 난 그전을 많이 끄고 놔 가지고 뭐하는거한데 그리고 좋은게 대장을 딱 하고 나니까 저녁에 이제 먹기도 쉽죠 한번 깨끗해져 보니까 다시 또 그 짓을 할 생각을 하니깐 그래서 요즘에 저녁을 먹으면 보통같고 간식같은 경우